서우진이요? 서우진이요? 와 너 진짜 재수 없다 서우진. 어 얘는 지에스고요 이름은 서우진 저랑 동기입니다. 야 이건 너한테도 기회야 서우진. 서우진? 어떻게 된 거야? 너 말이야 너 서우진 너. 웃긴다 서우진. 야 서우진 선생 서우진 선생. 근데 말이다 서우진. 차은재? 서우진? 인지상성이라고 하는 거지 서우진 선생. 서우진 서우진 선생이요 같은 지에스니까 그렇다 쳐도 저는 왜요? 어이 이보쇼 서우진 선생. 뭐? 야 서우진 야 야. 근데 서우진은 무슨 일로 찾아오신 건지. 근데 우진이 얘가 오늘 좀 많이 늦나 보네요. 어 서우진 선생? 우진이가 아프답니다 선배님. 야 서우진 서우진 선생 잠깐 나가줄래? 왜 엄마가 서우진 안 쳐놓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왜 엄마 맘대로 서우진을 만나냐고 왜? 나한테도 서우진한테도 아무 부탁도 하지 말라고. 미안하다 서우진. 서우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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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어딨어 서우진 서우진 너도 서우진 오늘 하루 수고. 하아 이봐요 서우진 선생. 이제 마무리는 서우진 선생이 하세요. 서우진 선생 못 봤어요? 야 서우진 너 어떻게 된 거야? 야 서우진. 서우진 선생이 정말로 계약서에 싸인까지 다 했대요? 서우진이요. 그걸 바로잡으려던 서우진은 가해자처럼 매도당했잖아요. 근데도 서우진은요? 야 서우진 야 서우진 그게 말이다 서우진 어이 보쇼 내가 요즘 제일 꽂혀있는 사람이 여기 있는데 내가 어찌 안 오겠어 안 그래?